특히나 오늘은 이곳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바로 나는 가수다 2, 첫 번째 이달의 가수인 5월의 가수가 탄생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계신 현장평가단 여러분들은 여섯 분의 무대를 모두 감상하신 후에 가장 감동을 준 가수 한 분을 선택해서 전자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무대가 시작됨과 동시에 문자투표가 가능합니다. 자세하고 쉬운 문자투표 방법 오늘은 아주 멋진 일곱 남자가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보시죠. 안녕하세요. 내꺼, 하차, 빌리핀트입니다. 문자투표 방법 아주 쉽습니다. 먼저 메시지 창을 누르고 수신번호에서 우물정 또는 샵 버튼을 찾으세요. 잠깐, 여기서 정확히 샵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샵 버튼을 누르고 553, 553, 샵 5353을 누른 다음에 오늘 가장 감동을 준 가수의 이름을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요. 그 가수의 번호 0번 혹은 0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누르면 끝! 근데 선배님들의 무대가 다 좋으면 어떡하죠? 너무 다 좋으시다고 동우, 성류, 호야, 우연해, 성종, 성렬 이렇게 다 보내주시면 무효가 돼요. 꼭 한 가수만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문자투표 갑시다! 네, 이렇게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 60%와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전자투표 결과 40%를 합산해서 바로 오늘 5월의 가수가 탄생하게 됩니다.